와... 물 봐... 와... 이 와이봐... 우와... 이 커다란 배를 봐... 무인장 하고 싶어지는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헤드좋습니다. 오늘은 월드 오브 워십을 준비했습니다. 월드 오브 워십은 배를 가지고 바다 위에서 다른 배들과 실시간으로 대전하는 게임입니다. 자 오늘 월드 오브 워십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벤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연말연시 이벤트가 있어요. 연말연시 이벤트. 월드 오브 워십에 연말연시 이벤트가 있는데 일단 처음 선물 수령. 이 선물 수령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워십 프리미엄 계정 1일권을 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연시 이벤트 설명드리면 자 연말연시 콘텐츠. 이벤트 많아요. 첫번째 이벤트인데 이거는 이제 출석체크 보상. 출석체크 같은거 하셔서 매일 날짜마다 해당하는 보상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전투성과 보너스. 이거는 그냥 이제 게임하면은. 게임하면은 얻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그 다음 티켓. 티켓으로도 교환해 먹을 수 있는 보상이 있고요. 그 다음 이것도 똑같이 그냥 게임 플레이 하시면은 얻을 수 있는 보상. 산타클러스 보급 화물. 제가 이거 좀 이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그 다음 산타 마을의 연말연시. 이거는 이제 배틀패스 같은 건데요. 여기 있는 임무를 완료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벤트가 자원모으기 운동. 이 자원모으기 운동 이벤트는 그냥 이벤트를 참여하셔서 보상들 또는 이런 상자 같은 거 까셔서 얻는 보상들을 흔히 이제 갈아서 투자한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투자하면은 단계가 해제가 되는데 단계가 해제될 때마다 보상을 줍니다. 단계별로 보상을 주는데 무려 80단계의 10티어짜리. 무려 10티어짜리 키타카미 벨을 줍니다. 삭제됐다가 이번에 멋있게 꾸며가지고 다시 재출시를 했습니다. 이 키타카미라는 벨은 현재 이 이벤트로 밖에 못 받아요. 향후 2년 동안은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군함이기 때문에 이 키타카미 벨 얻으실 분들은 이벤트 참여하셔서 지금 바로 받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뭐 여러가지 이벤트들 종료하는 거랑 새롭게 나온 모드들 그리고 패치, 그 다음 밸런스, 컨텐츠 추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드오브오십에서 신규 유저분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보상을 더 준비했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 채팅에 고정되어 있는 메시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두겠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짠 선물 획득 버튼을 딱 누르신 다음에 PC에서 무료 플레이, 이 무료 플레이를 누르시고 신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게임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접속만 하시면은 무려 300공화, 프리미엄 계정 7일, 100만 크레딧, 신년 별자리 깃발, 신년 하늘 위장 10개, 산타클로스 보호 화물 3개, 4단계 군함 이것도 줍니다. 이거는 전투 15회 참여 후 이용 가능이라고 적혀있네요. 뭐 이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상자 까는 거 같이 구경하고 그 다음 게임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8T! 8T? 와... 배 좋은 거 많이 주는데? 9T도 있다! 10T! 아 10T도 줘! 910! 와... 이거... 이거... 해잔데? 안 깔 수가 없는데? 상자 깡하셔서 이런 거 받아가시면 되게 좋죠. 그러면 이제 플레이를 해볼까요? 울티미 여기 시작이고 상대는 위에 시작이지. 그럼 여기... 자동 항해 시작! 레츠고! 이 월드 오브 오십이 좀 다른 거랑 콜라보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 게임 딱 들어가시면 이거 목소리가 좀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요.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명람왕로 홀로 라이브 홀로 라이브 들어가야지? 아 이거 첫판 이슈! 아 첫판 이거 레이! 두번째판 이슈! 아 이거 어그로 말랩인데? 너무 잘 보이는데? 보인다 보인다. 26키로 야적 조준하면 되겠죠? 이 정도? 펑펑펑펑 개까비 20키로? 너도 딱 대. 어 이거 나 쏘는 것 같은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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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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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필! 어! 어 극딜 너도 봐라 까비 까비 엄청 쎈데요? 첼가프탄? 데미지 뭐야? 혼자? 어우 나도 아. 야, 19,000 들어왔다. 헤헤헤헤헤헤 야 무슨амен이 이렇게 말려나봐.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이거 뭐야 뭐야. 야, 계속 날라와. 계속 날라와.었 호mpre scholm. 감히 네가 날 때려? 넌? 그건 내가 가만 안 둘거야. 간다! 너 이제 넌 이제 막고 가는 거지. 요야, 뭐 온다. 또 뭐 온다. 뭐 온다? 또 또 또 빨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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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 빨간거 또 온다 빨간거 또 온다 아 나 갔다 내가 가기전에 한발만 더 쏘자 아하아 발견 어 안닿는다 아슬아슬해 좀 더 앞으로 가야되나? 아슬아슬하게 안나는데 아아 좀 더 앞으로 가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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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죽었다. 가라 요호오오~~ 가요오. 아주 좋아. 한번 맞았을거야 니가 오늘 날 때리냐 음 간다 가요오어 어 맞힌건가 어? 어? 어려워 x4 안돼!!! 아!! 한대 맞았어 좀만 머리를 내밀어 20km? 여쯤? 아길 re tak 데미지 제대로 들어갔어 이 ㅈㄲ 이게 뭐냐? 이 뭔데 거기있냐? 터지고싶냐? 뭐딜 굳이 컴이 가라 수고했다 맞아라 빠이 수고했다 붕붕 제발 너에게 닫기를 닫다 1350 까비 별로 안들어왔어 아 아파 나와봐 예측샷 아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저거 마실뻔했는데 야 근데 제 마사지 많이 받는데 애들이 빨간 탄으로 그냥 마사지를 어류로도 그냥 보내 버리는데 나 없어도 되겠다 이거 어 뭐 날라온데 뱅뱅뱅뱅뱅 도망가 어려운데 어려운데 오 오오오오오 배 1미리 어어 잘가고 간다 황황 아 한발 한발 데미지가 너무 너무 아쉬운데 맞아라 어 찾았다 오케이 승리 오후 첫 승리 뭔데 오 보상 달달한데? 캬 낭만 이거 보여요? 물 위에 해수면 위에 딱 노을이 져가는 모습 멋있다잉 여기있죠? 펑펑 어? 아 이거 고수인데? 교수 아 나 쏜다 가요 후우 딜 제대로 들어간다 화재유발 화재유발 1인분 했다 화재유발이면 끝났지 느긋하게 상대 전함이나 괴롭혀볼까? 이거 못끼함 오오오오 오오오오 멋있어 멋있어 도탄 안녕 이야 개구수 참빼가 다른데? 빠바바방 아프다 피 17,000 얼마 안 넘었어 나 이제 아 아 아슬아슬했죠? 아 피가 없어서 좀 사리고 있어야지 안 부딪쳐 안 부딪쳐 안 부딪쳐 그냥 부딪칠 것 같아 부딪칠 것 같아 우진 어어 아슬아슬하게 안타왔어 쏴아라 안 보인다 어 야 맞췄다 근데 도탄이야 까비 여기 마을도 있네? 와 이런 것까지 구현되어 있어? 찬다 와 그럼 배가 엄청나게 큰 거네 진짜로 어 맞냐 아 이거지 하나 더 한대 들어갔다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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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와 저길 저렇게 선회하네 하지만 거기까지다 맞췄어 4,900T에 야무지게 들어갔죠 한 대 더 간다 달게 받아라 와 제대로 들어갔다 3,578 가라 잘 가고 더웠다 아 까위 내가 마무리 시키고 싶었는데 슈웅 와 완전 아깝다 저거 와 거의 맞을 뻔했는데 내가 마무리할래 마무리 기회는 나에게 줘 마무리는 내가 간다 간다 기가 막혔다 야호 오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설마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아 나의 마지막은 어뢰로 엔딩 날 수가 없다 끝까지 발악하는 모습이 대단하군 너희들은 패배했다 순순히 포위해 무수한 악수 요청이 무수한 악수 요청이 하하 쟤 그냥 어뢰랑 폭탄이랑 다 맞고 있어 승리 아 연속 두 번 이겼다 두 번이나 이겼어 이 맛에 하는거 아님 캬 맛있다 자 그러면 Still 자 그러면 오늘 월드오브오십 즐겨 보았는데요 어때요 보는 걸로도 재미있어서 같이 하고 싶죠 지금 빨리 그 다운받으셔서 같이 합시다 그냥 다운 받지 마시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제가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고 그 다음 신규 유저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게임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접속하시면은 무려 보상을 300골드, 산타클로스 보급상자 3개, 신년 테마 깃발, 신년 테마의장 10개 그리고 월드 오브 워십 프리미엄 계정 7일을 24년 1월 31일까지 줍니다 1월 31일 이전에 받으셔야 돼요 꼭 플레이하셔서 다양한 보상 받으시고 재밌게 월드 오브 워십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